안녕하세요. 스파이크 저는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근데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지.. 계란말이 너무 뜨겁다..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비빔밥을 먹어야지..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많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어디에.. 밥이 먹어야지.. 바삭바삭 이 맛은 정말 맛있네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고추장 바삭바삭 아쉬웅 후추 바삭 원회로 바삭바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콕콕콕콕콕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바삭바삭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참기름 바삭바삭 너무 맛있게 잘 어울린다 아멘